안녕하세요. 알리입니다. 지금 한 3주째 장마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비가 그쳐서 달콤계곡 가려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날씨가 되게 시원해요. 아 대박. 아니 근데 무슨 장마가 한 달 내내 와요? 진짜 이상기후 때문에 벌려도 많아지고 그냥 미치겠어. 제가 요번에 새로 산 포르자를 타고 나왔어요. 이 친구가 제가 아는 지인이 1000kg도 안 타시고 있던 거를 얻어왔거든요. 근데 요즘 엑스맥스랑 메뉴 자체가 많이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막 예약금 걸어놓으면 몇 달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되고 엄청 힘들다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지인이 일반 사정산 사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얻어왔어요. 이거 포르자 시승기는 다음에 제대로 한번 찍어볼게요. 왜냐면 아직 구동계도 안 갈아왔기 때문에 얘의 컨디션 자체가 되게 완전 좋아요. 그리고 아직 빌드리기도 하고 이제 막 끝나가지고 오일을 새로 갈아가지고 컨디션이 좋긴 하거든요. 제대로 된 컨디션이랑 내구성이랑 염비랑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기 위해서 시승기를 계획적으로 한번 찍어볼 예정이에요. 아 근데 요즘 와 진짜 너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슬퍼요. 사전에 오전에 갑자기 안 왔다가 또 오후에 또 왔다가 이따가 밤에 비가 올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가까운 계곡으로 한번 시원하게 바람을 쐬러 나갑니다. 가까운 건 가까운 건 한 한 시간 정도 걸려요. 포천 쪽으로는 제가 처음 나와봐요. 제가 파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쪽으로는 처음 나와봤는데 어떤 분이 대군계곡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볼 건데 지금 와 진짜 너무 좋다. 그래서 대군계곡 가서 발 한번 담가주고 근데 발도 못 담글까요? 왜냐면 지금 추워. 거기서 한번 바람 좀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근처에 저 뭐시냐? 카페도 있으면 한번 카페도 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대군계곡을 가려고 했는데 밤에 비가 잡혀있어가지고 반파로 산정호수를 갈 거예요. 아 이놈의 비는 무슨 가봤는데 지금 봐도 먹구름이 껴있어서 비 맞고 복귀할 것 같긴 해요. 대군계곡은 나중에 백구랑 한번 와야 될 것 같고 산정호수를 한번 가볼게요. 산정호수에도 뭐가 있나 모르겠네. 지금 20분 정도 남았어요. 14km니까 14분 만에 가겠다. 산정호수에는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 막걸리, 도토리묵, 전변 이런 게 있으려나? 와 근데 바람 엄청 많이 불어. 이게 장마가 아니고 태풍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는. 산정호수면 다람쥐 많이 살 것 같고 다람쥐 많으면 도토리도 많을 것 같고 묵 관련된 음식이 많으려나? 산정호수니까 호수에서는 물고기를 낫고 물고기는 매운탕 뭐가 맛있을까? 뭘 팔까요? 우와! 장기탈기일 것 같았어. 먹을게, 먹을 때도 왜 이렇게 많고 되게 잘 돼있어, 카페 같은 게. 음식점이 완전 좋아. 원래 그 뭐냐, 백운호수 갈려고 했는데 산정호수로 들은 게 되게 저렸네. 지금 산정호수 도착했는데 와, 차들 엄청 많아. 뭐야, 차가 엄청 많은데요? 대체 여기 뭘 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했지? 남한산성 이런 줄 모르는 것 같아. 일단 주차를 할게요. 지금 산정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조금 걷고 밥을 먹으러 갈 건데 먼저 디저트를 먹을까? 아니면 밥을 먹을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산정호수가 아는 길인데 놀이기구가 있어요. 바이킹 한번 탈까? 아니, 근데 너무 얕아. 에이, 아니야. 그 남한산성 의원지에서 있던 바이킹은 진짜 90도로 올라가서 겁나 재밌는데. 와, 대박. 저기 바이킹 탈 거 있는데 바이킹이 얼마 안 올라가. 지금 놀이기구도 엄청 많고 대박, 대박. 지금 오리배도 있고 대박이에요. 이런 데인 줄 몰랐네. 모터 보트장, 대박. 오리배 타는 데가 있어. 물고기가 있나? 오, 대박. 엄청나게 부족다. 괴물 인어가 약간 나올 것 같은 그런 음산한 분위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또 뷰가 되게 괜찮네. 오리배 탈 수 있나봐. 오리배를 한번 타보러 가봐야겠어요. 오, 여기 되게 재밌다. 먹을 것도 엄청 많고 산책로도 있고 그래요. 대박, 날씨도 좋다. 이따 밤에 복귀때 비만 안 오면 딱이겠는데요? 탈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저 오리 수동 타려고 하는데 2인 기준에 30분에 15,000원이래요. 그래서 오리를 타러 갈 건데 구명조끼를 입어야 돼요. 지금 오리를 타러 갈 거예요. 대박, 지금 오리배 타러 나왔어요. 우와, 지금 이거 페달을 앞으로 밟으면 앞으로 가고 뒤로 밟으면 뒤로 간대요. 우와, 나 지금 어디? 나만 어디로 갔냐? 대박, 대박, 겁나 재밌어. 이렇게 구명조끼를 입고 오리배를 타요. 근데 오리배를 밖에서 찍고 싶은데 못 찍네? 우와, 우와 이거 이제 핸들링도 막 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중간에다 놓고 하면 대박 너무 재밌다. 완전 오늘 날씨 겁나 좋아요. 날씨도 겁나 좋고 바람도 되게 많이 불어서 시원하고 근데 지금 20분 정도 지났는데 이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멀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 20분 걸린 거 같아. 아니다, 15분? 15분 정도 걸린 거 같아. 대박, 재밌다. 재밌다. 진짜 재밌다. 아, 근데 이거 겁나 빨리 달리는 거야. 이거 바람 때문에 안 나가나? 지금 진짜 안 나가고 있어, 지금. 보면은 이상한 대로가 재밌다. 여기 혼자서도 올 수 있어요. 우와, 대박. 하늘 봐. 겁나 예뻐. 오늘 나오기 잘했다. 근데 집에 갈 때 비 안 맞으려나? 근데 백운계국보다는 산정보소 온 게 훨씬 나은 거 같아요. 여기가 되게 유명하다던데 처음 가봤거든요? 재밌는 거 같아. 근데 이제 힘들어. 아니야, 힘들지 않아. 지금 오비리베를 타고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완전 재밌다. 겁나 재밌어, 진짜. 저쪽 가면은 산책로도 있어가지고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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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고 뭐라 해야 될지? 힐링? 힐링 내는 거 같아. 이게 또 주말에 오면 엄청나게 사람이 많을 거 같아. 지금 평일에 왔는데 평일에 오길 잘한 거 같아. 지금도 사람이 꽤 있어. 일단 밥 먹으러 가볼게요. 지금 밥 먹으러 도착했습니다. 고프로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오는 길을 못 즐겄는데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편의점이라서 그런지 열고 있는 음식점들이 많이 없나봐요. 청국장을 먹으러 일단 충전할 거 충전을 하고 밥 좀 먹고 그리고 카페를 먹겠습니다. 지금 밥을 시켰어요. 청국장을 먹을 거예요. 오다가 보니까 베이커리 카페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빵도 먹을까? 빵도 먹고 그리고 커피 좀 마셔야겠어요. 청국장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맛있는 냄새가 반찬도 나오고 밥도 있고 무엇보다 청국장이 맛있어 보니 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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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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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toma 안녕히계세요 ями 를 room 모르게 먹었습니다. 조금 달려다가 카페를 갈 거예요. 투어를 가면은 항상 빠지지 않는 곳이 카페죠. 여긴가? 빵도프레? 어 여기도 왠지 괜찮을 것 같은데? 뭐야 생각보다 가까이 있네? 맞네 여기 베이커리 카페. 뺑드포레. 아까 전에 베이커리 카페라고 제가 봤던 곳이 여긴가 봐요. 뺑드포레. 이제 한번 들어가보죠. 요즘 한 3일 내내 계속 차 먹기만 해가지고 근데 음료수 말고 아메리카노로 마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베이커리가 역시 없어 별로. 빵이 별로 없네. 크림치즈마늘빵. 그래 뭐 빵을 먹지 말고. 크런치 카라멜. 티라메스. 당근 케이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세요. 아 아쉽다 지금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빵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빵이 없네. 오늘은 심플하게 아메리카노만 먹을 거예요. 저번 주에 모토지픽 경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되게 밀렸던 그 일정들을 소화하려다 보니까 비행기 타고 선수들 왔다 갔다 하기가 그래가지고 지금 저번 주에 같은 경기장에서 지금 경기를 열리고 있대요. 오늘 모토지픽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내일은 예선을 하고 일요일에는 경기를 치르는데 저번 주 거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완전 마르케드가. 마르케드는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마르케드가 저번 주에 부상을 당했어요.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었는데 지금 일주일도 채 안 된 지금 수술을 해가지고 바로 이번 주에 참가를 하나봐요. 수술을 했는데 이번 주 지금 메디컬 체크도 통과해가지고 지금 연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가지고 저번 주에는 제가 생방송을 못 봐가지고 재방송을 봤거든요. 근데 이번 주 거는 이번 주 꺼도 생방송 못 보네. 이번 주 꺼도 재방송 봐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커피를 마시고 바로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복귀를. 그래도 뭐 지금 저녁에 비도 올 것 같아가지고 빠르게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커피를 다 마시고 집으로 복귀를 할 거예요. 영상마다 항상 라이딩하는 거는 안 보여주고 먹는 것만 보여준다고 너무 좀 이상하게 보지 말고요. 사람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장마 끝나고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